안녕하세요. 한국 전략 비스토우 리베로 1년차 이광호입니다. 후회에 내려왔습니다. 유니폼 입을 때 상의부터 입나요? 하의부터 입나요? 저는 하의부터 입습니다. 씻고 나와서 상의부터 입으면 좀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이후건 리뷰를 말고 다른 포지션을 하면 할 수 있겠어? 어떤 포지션을 하고 싶어? 저는 공격수를 하고 싶습니다. 라이트 공격수. 재덕이 형이 너무 멋있어서 재덕이 형처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팀에서 가장 자주 먹는 간식은 편의점 가서 형들이 맛있는 걸 사주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음식을 먹어서 컵라면이요. 아, 찐라면이요. 군우 형이 왜 알람 소리를 잘 듣지 못하니? 형이 꼭 깨워줘야 일어나니? 죄송합니다. 이제 잘 일어나요. 지금은 알람 소리 딱 한 번 올리고 바로 끝나요. 팀의 왕래로 가장 무서운 선배는? 가장 좋은 선배는? 가장 무서운 선배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? 저희 다 너무 친형같이 잘해주셔서 가장 좋은 선배는 매번 좋은 말씀해주시는 으뜸이 형. 으뜸이 형이 제 멘탈을 잡아주시고 계시거든요. 선배들 다 너무 잘해주셔서 다 좋은 선배인 것 같습니다. 한국전력 빅스톤 많이 응원해주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다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한국전력 화이팅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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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